여러분, 여러분. 저만한 아기였잖아요. 그렇죠. 아이돌스죠, 아이돌스.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네. 좀 많았죠. 둘 중 단하네. 녹음기가 못 받아주는 건데, 제가 저 뭘.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름다웠던 여인이고 혹시 집에 가시다가 히야 보셔서 고길랑 해주세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 얘기를 한마디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프로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의 승전